한국의 아이돌 스타들 긴장하고 있다. YG 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가요계를 접수해 나선 가수 한유아 때문이다. 스마일 게이트와 자이언트 스텝이 함께 제작하는 버추얼 아티스트 한유아가 뮤직비디오 티저 공개를 통해 본격적인 가수 활동 행보를 이어간다. 25일 스마일 게이트에 따르면 CJ E&M과 손잡고 활동명 유아로 가수 첫 행보를 시작하게 된 한유아는 이날 첫 번째 음원 I Like That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했다. 이번 티저 영상에는 리드미컬한 신스 사운드의 댄스 음악을 배경으로 신비로운 영상미를 선보인다. 또 지구가 즐겁고 하루하루가 새로운 인공지능, AI, 소녀의 감성을 그려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유아의 I Like That은 마마무의 힙 너나 잘해 별이 빛나는 밤 딩가딩가와 화사의 마리아 멍청이 청하의 스냅핑 등의 히트곡과 사랑의 불시착 미스터 션샤인 도깨비 등 다수의 드라마 OST를 작곡한 박우상 프로듀서가 참여했다. 이번 다 YGK 플러스와 계약을 맺은 한유아는 이날 뮤직비디오 티저 공개를 시작으로 가수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그 외 방송, 유튜브, 공연, 광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버추얼 아티스트 한유아의 데뷔곡 I Like That의 정식 음원은 올 상반기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패션 잡지 Y매거진의 화보를 공개하기도 한 한유아는 SNS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ti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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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